아 근데 저도 이렇게 하면 괜한 윤종이랑 봉종이한테 피해가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방송치고 이렇게 하면 다 정치잖아요 여러분 저도 알거든요? 잔태를 가요! 아 되나? 풀타워 가요? 잔태! 아 갑질 아닙니까? 저 갑질 아닙니까 이거? 왜냐면 이 정도는 아 그게 팩트입니까? 아 아 오케이 잠시님 오늘 나한테 아침 10시에 안양아 뭐해! 오늘 뭐해! 이래서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오늘 글쎄 뭐 안 할 거 같은데 그럼 부산 와라! 왜 갑질이 있잖아요! 아이 잠시만요! 아니 그게 왜 갑질입니까? 끊긴다고요 여러분들? 아니 왜 이러냐 이씨 끊겨 지금? 아 이제 커터도 갑질하네? 아니 커터도 아니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에 불러내서 만나면 저한테 딱 이럽니다 뭐 먹을래? 그래서 곱창 먹고 싶다고 하면 미친 왜 곱창이냐 돼지고기 먹자고 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요 왜 물어봅니까? 아니 근데 저분 전 대통령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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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투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다리 탄 거 해가지고 딱 하나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 싸다구 물 싸다구가 뭐냐면 아 물 와 너무 재밌겠다 쟁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물 싸다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싸커키 싸커키 네 집에서 가지고 싶은 거 하나 가져가실 수 있는 거 하나 하나 뺨 한 대 세게 엄청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자랑이 아니라 카드 하루 동안 드리겠습니다 한 도가 한 도가 어느 정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저거 카드 카드랑 그다음에 원하시면 파라멜라까지 하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못해요 운전하시더만요 아니 그니까 이거는 못해요 만약에 사고 나면요 사고 나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한 명만 일단 카드 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 거기잖아 다 연락 그니까 연락을 해 그냥 하나만 타다가 그냥 아 제발 아 제발 5분 5분? 아 될거 같다 하다가 운이 진짜 좋아 잠시만요 지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 샀다구부터 물 샀다구 몇 번인데 한 번 뜨거운 물? 아잇! 소프고 그러면은 너가? 킥! 싹코킥! 나도! 나도 킥! 내가 물싸다고 나도 싹코킥 싹코킥! 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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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! 야! 눈 감으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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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데려가! 아! 잘 데려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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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정당이로 때려야겠다! 오케이! 아! 아 진짜 어 아 아 다들 뭐 뭐 좀 키움을 잘 못하겠네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진짜로 어떻게 때리는지 아니 이런거 이런 거는 약간 여기를 때려야 돼 갑자기? 이렇게 갑자기?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돼 아 그러네 아 그렇네 아 맞네 아니 이렇게 딱 때려야 돼 이렇게 때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되겠다 내가 킬을 했어야 돼 진짜 제대로 때려봐 오빠 그래 그렇게 때려야 돼 저는 진짜로 정말로 이거 정말 깨닫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